안녕하세요. 혼자 주식하시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이런 답답한 속을 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소화제 사이다킹 김시원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려드릴 영상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명절 앞두고 오늘 외인들이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재료 소멸되는 부분 아닌가? 이메일 봐서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말미에는 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오시라고 좋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유한양행 전일 대비해서 지금은 다시 상승반전을 했네요. 조금 전까지 마이너스 0.23 정도 가다가 지금은 약 강보압 수준 0.24% 12만 5천 1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 이미 렉라자 병영요법으로 FDA 승인을 통과를 해서 지금 사실 돈 잔치 중이죠. 굉장히 부러운 잔치 중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같은 수익권에 있거나 또는 평단이 조금 높아서 이전 고점과 비슷한 가격대다. 예를 들어 이 매물대에 있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손실나서 조금 아프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차 마일드스톤이라고 하죠. 로열티 1차로 받은 거고요. 800억 원 정도 수령을 곧 수령을 할 텐데 이 중에서 같이 참여했던 오스코텍이 350억 정도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800억 수준이 우리 유한양행이 1년에 연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한 2% 이상 되잖아. 2.5%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받고 또 앞으로 이제 FD에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결과에 따라서 기술료는 지속적으로 로열티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부분 충분히 돌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 테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 또 지금 수익 중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 물론 이렇게 해서 일부 시세 차익을 노린 매물대도 나올 수 있고 외국인들이 본인들 작전에 따라서 사실 작전이라고 할까요 뭐 계획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게요. 전략에 따라서 일부 팔면서 조금 지금 뭐 지금 밑에 지지 라인은 지금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유한양행이 얼마까지 갈지에 대한 것보다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유한양행 지금 FDA 단독요법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이번에 세계 폐해마켓에서 발표할 때 화두가 되었었잖아요. 단독요법 자체도 뭐 타그리소라고 타그리소라고 이것도 블록버스터라고 하더라고요. 1조 원 이상 매출이 나와 있는 약품들을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하는데 우리 키트루다 면역항암제가 뭐 30조 이상 팔았다고 하지만 타그리소 7조 원 시장조차 7조라고 해요. 시장 자체가 작년에 타그리소보다 유한양행 단독으로 그러니까 렉라자 단독요법으로 해도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하나의 7조 원 시장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아직 갈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 싹 내가 튼실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가격대가 좀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치고 명절 잘 보내시면 되고 오늘 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 실시간 수급 좀 볼까요? 같이 어차피 보시는 김에 명절도 됐고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유한양행이 오늘 일단은 일별 수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수급으로 먼저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한 38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제공되니까 참고하실 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170억 정도 대량 금액 360억 정도가 이제 이상 매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일별 수급도 한번 보면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 이걸 열은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면 외인들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이 마이너스 111억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개인들은 이제 이 유한양행을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 신뢰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걸 21로 따져보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의 수익이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우리 렉나자 들어오기 전에 신규로 들어왔던 물론 이게 다 전부 다 개인일 수량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안에 세력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25억이 순매수로 했는데 자 평균 거래당가가 얼마냐? 11만 1765원이에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다 보니까 외인들보다는 조금 평당가가 낮출 수 있어요. 왜? 기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력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들 평당가 보게 되면 11만 원밖에 안 돼요. 11만 800 우리보다 천 원 정도가 싸긴 하죠. 조금 더 국내 기관사나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평당가 한다고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렉나자가 미국 FDA를 통과를 했고 앞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단독요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2의 렉나자를 꿈꾸는 YH1001인가? 이것도 사실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선 글쎄요. 좀 약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주가 상승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6% 정도밖에 수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렉나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려 지금 매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려 명절 전에 이렇게 흔들 때 여러분들 오늘 매수세를 이어가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런 좋은 패턴들 우상향 박스라고 하는데 우상향 박스 하면서 또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매집봉 들어오고 상승세 이어갔다가 한 번 눌러줬을 때 거래량이 발생이 안 하죠.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움직여서 다시 상승치해서 매집세력 들어오는 이 패턴도 굉장히 좋은 패턴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21선 안에서도 지지 라인과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갭 차이가 있잖아요. 열려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견고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먼 거기도 하거든요. 너무 멀면 좀 위험하겠지만 견고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봉 차트를 봐도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주봉상의 우리 단기선, 저항선, 지지 라인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뭐 무서워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봐요. 선을 제대로 끄질 못하네요. 마음에 삐뚤어진 사람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내가 본인 입장에서 신규 매수를 하려도 해도 또는 추가 매수, 이거 지금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수익권일 때 왜 주식 잘한 분은 불타기도 하시는데 수익 잘한 분은 불타기를 하려고 해도 확실한 재료나 근거가 좀 없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이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번씩 대박 종목들 안 가지고 있던 적이 없었죠.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완전히 뭐 엄청나게 터졌을 때도 사실 거기서 이제 체결점에서 못 팔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종목들은 우리 계좌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정말 대박 종목 잘 잡으신 거고 여러분들 정말 튼실한 종목을 잘 잡으셨는데 이게 뭐 92주 이상 이게 분기 실적이 계속 이게 흑자인 기업들이 없거든요. 98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기업인데 지금 최근 단기에 FDA가 승인되는 그 부분 보고 좀 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유한양행 좀 오래된 주식 주주분들처럼 이런 견고한 믿음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한양행 단독요법에 대한 재료 이전에 한 번 눌러줬을 때 왜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런 수급 자료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거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 단독요법 우리가 뭐 말만 기사들 보면 타그리소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이 타그리소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고 7조원 매출이라는데 실제로 뉴스에는 7조원 매출이 맞아요. 실제 맞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특허가 또 만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매출이 절반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실제 유한양행이 얼마 정도의 기대 이익을 낳는지는 사실 개인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또 한 4년 정도는 제가 증권뉴스 속고국 국장으로 있었는데 이건 뭐 제 이력 상황 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요. 이런 자료들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유한양행을 정말 잘 샀구나. 아 진짜 기가 막힌 주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상단에도 번호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번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010-8674-8706번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모든 것에 믿음을 갖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이 어떤 재료로 어떤 자료로 이렇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지 받아보고 싶으시면 유한이잖아요. 문자로 유한 하나 보내주시면 유한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그리고 혹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할 때 이왕이면 뭐 100원, 뭐 천원 한 장, 뭐 만원 한 장, 100원 한 장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찬스 좋지 않습니까? 주식이란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제가 이 자리 눌림목들 주봉 차트라서 좀 차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차트가 눌림목들 중에 이 자리에서는 내가 비중이 얼만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시라 라는 전략도 제가 원단위까지 또 기간까지 잡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좀 나한테 도움이 됐다 공감이 됐다 하시면 우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저 유튜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께 자료 드린 이유도 이런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모여서 저희 채널이 지난달에도 4만 명이었다가 이번 달에 5만 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5만 명이 됐고 이 5만 명이 되면서 저희 채널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 입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서 저도 좀 더 상승을 하고 싶지만 제가 일전에도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영상들 제 거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주식 창에 아, 유튜브 창에 사이다킹 주식 사이다킹 지시면 예전 영상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물론 단기 종목들이긴 했어요. 우리가 뭐 계속 주식하는 입장에서 장기 종목들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물론 근데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사실 상승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도 영상을 올렸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미국 대선이죠. 헤리스 부통령이랑 정책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재생에너지부터 다시 리튬 에너지 그죠? 신재생에너지까지 해서 한번 수급이 돌았었고 어제도 사실 포스코 제가 어제 영상 한번 또 찾아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뭐 중국 부분에서 러시아 부분에서 헤리스 대통령이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복으로 누가 됐던지 간에 재료가 좀 중척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좋은 자료 드리고 이렇게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 분명히 저도 언젠가는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제 걸 보면서 저도 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도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유한양행처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일부 높은 금액에서 잡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만큼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좋으니까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나는 유한양행은 그냥 두고 비중을 더 높여주지 않다 또는 이번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추가 비중을 다시 또 억지로 넣기가 좀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세력해가지고 포착해서 제가 종목을 드렸었고 ACLB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같은 섹터지만 중간에 FDA 승인 보류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한가 두 번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재료가 좋은데 이거는 보완서류만 넣으면 통과될 수 있을 텐데라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같이 들어가서 거의 80% 더 많게 되신 분은 120% 이상도 수익을 주셔서 수익을 내셔서 이렇게 저희 채널이 5만 명까지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됐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또 수익 인증 재료도 참 많이 보내주셨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시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명절이고 하니까 제가 선물로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마주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워낙에 기초 체력이 튼실한 종목이에요. 이게 제가 원래 이 종목을 해리슨 테마로 잡아온 게 아니었어요. 제 종목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종목은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사실 종목을 준비했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뭐 저는 늘 새록주 들어갈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인가 무슨 말이냐면 주도 섹터라고 하죠. 원전주 2차전지 우리 유한양익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좀 비만치료제라든지 겨울로 다가오니까요.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의료 AI 이런 부분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흐름에만 들어와 있다면 그래도 상승할 때 힘을 좀 받는다. 모멘텀이라고 하죠. 힘을 좀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섹터가 2차전지 섹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장 흐름도 맞고요. 거기에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헤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지금 이쪽에서 ESS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무탄소 지금 여기에 중점을 정책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거의 대선들 벌써 여러 번 보셨잖아요. 지난 윤 정부 때도 한동훈 태만희 윤대통령 태만희 해서 금투수의 폐지라든지 또는 공매도 그다음에 원전부터 방산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민게 아직까지 사실 정책 기조로 계속 지원받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대중국이라든지 대러시아라든지 우리 대한민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요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민감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들 보면 2차전지 섹터들 그리고 태양광 섹터들 그죠. SK 이터 같은 종목들 올랐잖아요. 자 이번에도 충분히 11월 달까지 대선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재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우리 렉라자 같은 이런 신약 물질에 대한 재료가 S급은 돼야 된다. S급 테마 A 테마도 좀 모자르다. 근데 지금 보면 자 이 헤리스 테마로 엮이면서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은 등급이 좀 올라갔고요. 거기에 리튬 이 리튬이 화재 빈약한 부분 그래서 사고가 연일 인천 연수구부터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바닥을 형성해서 이렇게 V자로 요즘 좀 올라갔던 거잖아요. V자다 보다는 조금 조금 거친 U자형 이렇게 표현할게요. U자형을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헤리스 테마를 타면서 금물살을 더 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저희가 리튬에 대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리튬 안 쓸 거야 는 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리튬은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또 전고체 배터리가 얘네들이 차세대 이제 대안수단으로 나오긴 했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4680 모델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4695 모델이 우리 금양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2차전지 따로 또 들어가실 때 도움되실 것 같아요. 4680 모델이 테슬라에 들어가요. 2025년에 이제 시판이 됩니다. 트럭 사이버트럭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킨텍스인가 거기서도 전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킨텍스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아무튼 리튬 배터리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 세단들에 많이 들어갈 텐데 전기차가 뭡니까? 효율을 아끼고 가성비가 좋은 이런 거에 롤모델인데 그렇다면 유럽 시장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들 미국 시장들은 대형차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굉장히 이제 재산 쪽에 이런 에너지 전략 전략 쪽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가려면 리튬 자체의 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지금 어저께 EV 첨단 소재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급등 나왔는데 뭐 EV 첨단 소재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고점이 너무 많으셔서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EV 첨단 소재에서 만든 거는 이제 불이 붙지 않는 ESS ESS가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SS를 개발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호환이 안 되긴 해요. 더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지금 바로 기술 상용화가 바로 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지금 리튬에다가 닦이기만 해도 바로 수출해도 돼 바로 지금 납품해도 돼가 된다면 재료 자체가 S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시 캐즈미라고 하죠.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매출 공백을 보통 캐즈미라고 해요. 자 캐즈미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주춤했던 6천억 매출을 바로 좀 가져오는 첫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처음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독과점이 인정이 된다. 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적인 부분은 훌륭하고요. 세 번째가 매출 매출 근간 매출 근거가 확실한 사실 종목들만이 크게 슈팅이 나거든요. 자 이 회사는 LG, SK, SDI 이 세 군데 회사에서 계약을 이미 완료해서 매출까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일전에 한번 영상 드렸을 때는 이 목표 수익을 제가 60에서 80%를 잡았어요. 실제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제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밀다 보니까 이게 테마적으로 올라가면서 목표 수익을 120%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참 나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을까요? 지난달에 저랑 이미 문자 받아서 수익 내신 분들은 인증자로 진짜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대략 절반 정도 그래서 60%는 잡지 마시고요. 90% 정도 수익은 잡으셔도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무료 종목이라고 해서 막 던지고 이러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버로서 여러분들 상승하려면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서 구독, 좋아요, 도움 필요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들 테니까 한 개별 투자 금액은 본인들 계좌마다 제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한 3, 4천 정도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다. 3천 정도에서 한 2,700 정도 수익 나시면 아마 저랑 오랜 시간 제 유튜버 같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700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한양행을 좀 더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추가 매수 자리도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원단위까지 쪼개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명절에 좀 이렇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우리 사모님들 명절 스트레스 많으신데 이렇게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하면 우리 뭐 가장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 자유시간 보내면 너무 즐겁잖아요. 가끔은 즐겁잖아요. 이것도 제가 선물로 챙겨서 드릴 테니까 같이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번호는 지금 계속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010-8674-8706으로 자, 내가 유한 우리 유한양행에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독요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재료들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던 불타기던 신규 매수던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도움드릴 거고요. 또 유한양행 플러스 나는 이 종목도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 드릴 테니까요. 답장 안에 무료 링크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뉴스 실시간 뉴스 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매일 단타를 또 제가 제법 잘 칩니다. 그래서 이 단타 종목까지 하루에 한 세 종목씩 보내드리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드가 부족한 분 손실률 크신 분들은 꼭 이 기회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명절 시작인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식시장은 제가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 이런 재료들 열심히 볼 테니까 편안하게 쉬고 돌아오십시오. 편안하게 쉬고